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우주론 프로그램 4번.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우주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공간이란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까지 공간이란 이 그림으로 제가 공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은하나선팔. 은하나선팔과 아주 유사하죠. 이 그림이. 은하나선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 암흑물질. 이것과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공간을 이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먼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간이란 무엇인가? 위키백과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절반만 맞죠. 왜냐? 양자역학이 존재하거든요. 양자역학은 물질,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양자공간이라고 부르죠. 이 뜻은 절반만 맞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이상하다는 거죠. 양자역학은. 양자공간이 매우 이상하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과제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고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한다는 거죠. 저는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공간이란 무엇이냐? 이걸 질문을 저에게 하면 당연히 근원으로 올라가야죠. 근원으로부터 공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원을 먼저 이해한다는 거죠.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의 모든 것의 근원은 막이라는 겁니다. 막, 브레인.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촉근이론, 끈이론 있잖아요. 물리학이론 중에 하나죠. 끈이론에서 막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와 똑같죠. 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 막은 이와 같이 안경닦기, 손수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수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만물, 만물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전부 다 이 막으로부터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을, 손수건을 보시면 윗면이 있지 않습니까? 윗면, 밑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께. 여기 보시면 두께가 있잖아. 손수건 두께 그 사이. 그것을 저는 윗면을 M극이라고. M극 자석의 빨간색. 그 밑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에 S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수건에 두께, 두께 하여튼 뭔가가 있죠. 그거를 저는 중력자, 딱풀기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딱풀은 N과 S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G라고 부르겠습니다. G, 이건 그래비톤, 혹은 그래비티, 중력, 중력자. 힘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시 종이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윗면이 있어요. 종이 윗면. 빨간색이다. N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N극이 입자를 만든다는 거죠. 입자.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가 일부분이 툭 끊어집니다. 일부분이 툭 끊어져가지고 그것이 입자가 되고요. 그 입자가 바로 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종이 윗면, 파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이 파란색 S극 표면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이 툭 끊어져서 반입자를 만든다는 거죠. 입자와 반입자. 반입자는 뭐를 만드느냐?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 입자하고 반입자는 전혀 반대의 성격이거든요. 자, 물질과 정보는 전혀 반대의 성격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파란색과 빨간색은 전혀 반대잖아요. N극하고 S극하고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종이 윗면하고 종이 윗믿면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 종이는 윗면과 밑면이 어떻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N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종이 두께 있지 않습니까? 종이 두께. 종이 두께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T하고 S라고, G하고 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힘,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힘, 4대 힘이 G하고 T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종이 두께가 뭐냐? 그래서 딱풀이라는 겁니다. G하고 T, 힘. G는 힘을 유발하고요. T는 반힘을 유발합니다. N, 입자, S, 반입자, G, 힘, T, 반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 말로만 하지 않고 어미양자홀우주론에서는 아까 힘, 힘, 이게 힘이라는 거죠. 5장. 4대 힘의 통합을 제가 계산을 했죠. 제 5장에서 4대 힘의 통합,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통합된다. 그걸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이것이 힘을 유발하는 거고 또 제 4장에서 이것이 입자, 반입자를 만드는 겁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숫자로, 계산으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이고 N, G, T, S.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간이란 무엇이냐. 공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뭡니까? 공.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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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데 간이 뭡니까? 간. 사의 간 아닙니까? 사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었는데 사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는 힘들죠.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비었다. 여기 비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었잖아요. 그런데 간. 여기 위에 종이하고 밑에 종이하고 이렇게 사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에 이렇게. 이것이 공간 아닙니까? 공간. 네. 그래서 공은 뭐냐? XYZ 좌표라는 겁니다. XYZ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의 세상이죠. 그런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진짜로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진짜로 비었다가 무슨 말이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죠. 방에는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죠. 거기 싹 꺼내요. 밖으로. 밖으로 꺼내면 방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죠. 공기가. 공기도 진공 펌프 가지고 공기를 막 싹 다 빼내요. 그러면 그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죠. 맞잖아요. 공기도 없어요. 그런데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그 공간이 뭐냐는 거죠. 질문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진짜로 비었잖아요. 거기는. 공기까지 다 빼앗냈으니까. 진짜로 빈 거 맞다고. 진짜로 비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 가로, 세로, 높이. 우리 방이. 방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의 관점에서는 진짜로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 맞다고. 공 맞다고. 진짜로 비었다.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짜로 비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XY지축 방향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간은 뭡니까? 간. 간은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즉, 공의 수직 방향이잖아요. 간은. 그러니까 XY지 좌표축의 수직 방향이 간 아닙니까? 간. 이것이 XY지 좌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게 수직 방향이잖아요. XY지 좌표가 수직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간 자체가 사이란이니까. 맞죠? 수직인 거죠. 공과 간은 수직을 해석하는 겁니다.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ABC 좌표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간은 양자역학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은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서로 수직이니까. 그래서 공은 진짜로 비었다. XY지 좌표는 진짜로 비었어요. 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직 방향으로 ABC 좌표가 있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간에. 그 공간을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것이 제1장.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 그래서 공간이란 도대체 뭐냐. 아까 그 종이를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XY지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진짜로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 이거 공이다. 그런데 이 XY지 수직 방향. 여기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으로 뭔가가.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이게 간 아닙니까. 간. 이쪽이 공.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간. 그 간에는 A 양자 공간. B 양자 공간. C 양자 공간이 있다고. 이 XY지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는 겁니다. A, B, C 수직 방향이죠. 이 수직 방향이 양자 역학을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의 특성. 자, 그럼 공간이 먼저 탄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이 탄생한다. 자, 이렇게 손수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이 있습니까. 공. 네, 공이 있죠. 당연히. 네, 여기 윗면을 보시죠. 텅 비지 않았습니까. 텅 비었습니다. 윗면. 그러니까 공은 있다고. 공 맞네요. 간 있습니까. 간. 간이 없잖아요.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에요. 공. 간이 아닙니다. 간이. 자, 그럼 이쪽을 보시죠. 이쪽에서 공이 있습니까. 여기 공이잖아요. 공. 이렇게 공이죠. 비었다. 간 있습니까. 간. 여기 간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렇게. 여기 비었다. 비었다의 수직 방향. 간. 이것이 바로 공간이라는 겁니다. 반공간은. 공간의 반대는. 이쪽 이렇게 위로 볼록한 밑면 있잖아요. 밑면. 밑면이 반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이 이 공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평평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빅뱅. 빅뱅 때 한 번 이렇게 접혔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이 어딥니까. 어, 여기 공. 여기 여기. 여기가 공이잖아요. 공. 간이 어디면 간. 어, 여기 간. 간이 발생했네요. 이것이 빅뱅 때. 우리 우주의 빅뱅 때 공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간의 특성을 한 번 볼까요. 밑면이 무슨 색깔입니까. 밑면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윗면이 뭡니까. 윗면 파란색 아니죠. 간을 생각하셔야죠. 간을. 여기에 밑면. 여기. 좌측면과 우측면이죠. 여기에 좌측면도 빨간색이고요. 여기에 우측면도 빨간색이죠. 윗면. 이게 윗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좌측면 빨간색이잖아요. 우측면도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공간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은 뭡니까. N극이죠.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N극이라고 부르죠. 파란색을 S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력선이 N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의 특성이 뭡니까. N극 퍼지려고 하네요. 퍼진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무질서해진다 아닙니까. 무질서해진다. 맞죠. 퍼져버리니까. 무질서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입니다.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반드시. 자, 다시 N극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가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죠. N극은 그 N극의 특성이니까. 자, 그럼 S극의 특성은 뭡니까. S극의 특성은 모여들려고 하죠. 모여들려고 한다. 뭉쳐들려고 한다. 그럼 질서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S의 특징이 뭡니까. S는 엔트로피 감소 법칙이 성립을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우주는 어떻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우주는 N극이라는 거죠. 자, 우리 우주는 N극이다. 네,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공간 여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N극 아닙니까. N극. 그래서 퍼진다. 자연적으로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공간의 특성이. 그래서 그 공간의 특성은 뭐냐.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빨간색은 입자를 만들어요. 그 입자는 물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질. 그럼 물질이 뭐냐.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물질. 위키백과 사전에 물질이라고 있잖아요. 네, 물질은 그냥 흔히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물질입니다. 물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빨간색의 세상이에요. 입자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입자. 그럼 입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황금이죠. 황금. 황금을 증가시켜야 재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찾아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특성.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물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제가 지금 윤리. 윤리 혹은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 우주 자체가. 우리 우주 공간 자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우주는 물질의 세상이라고. 물질의 세상의 양이죠. 물질의 세상의 양을 하는 것은 수학이지 않습니까. 수학. 수학은 계산이죠. 계산은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사과 한 개 더하기 썩은 사과 한 개는 사과 몇 개입니까. 사과 두 개죠. 맛있다. 썩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 한 개 더하기 사과 한 개는 사과 두 개다. 그리고 양을 해석하는 겁니다. 양은. 양은 참이 있고 비참이 있어요. 참과 비참의 합은 양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이쁜 사과 한 개 더하기 썩은 사과 한 개는. 두 개라고. 사과 두 개. 그거 양이죠. 사과 두 개. 이쁜 사과 한 개 더하기 썩은 사과 한 개. 맞죠. 그 말이. 그래서 참과 질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공간에서의 참은과 질은 뭡니까. 질. 질이라는 말은 좋은 거죠. 좋은 건 뭡니까. 황금이에요. 황금. 왜. 우리 세상에서는 물질의 세상이니까. 거기서 황금 재산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종교 윤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은 뭡니까. 비질. 이건 폐기물이죠. 황금도 양이고요. 맞죠. 폐기물도 양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황금을 늘려야 하는 게 공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공간의 특성. 그럼 반공간이 언제 탄생했냐. 아까 여기 있잖아요. 공간은 빅뱅 때 탄생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럼 반공간이 탄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공간이 언제. 여기를 한 번 더 접으세요.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혀지죠.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는 제가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여기는 뭡니까. 여기. 반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좌측 파란색이죠. 여기에 우측 파란색이죠. 파란색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접어야죠. 막을. 종이를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적 종이죠. 우주적 막. 우주적 막이 어떻게 접히느냐. 제9장. 우주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계. 우주상수. 제11장.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여기서 우주상수. 람다. 안슈타인의 우주상수. 그것을 계산하면 100.5억 년. 100.5억 년. 우리 우주는 지금 현재는 137.7억. 137.7억 년이고요. 그것이 이제 37.2억 년 전. 37.2억 년 전에 우리 우주가 한 번 더 접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고. 즉 37.2억 년 전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접혔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반공간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의 특성이 뭡니까? 모여든다. 모여든다. 파란색. S극. S극. 자석. 그러면 자연적으로 질서를 갖는 거 아닙니까? 엔트로피 감소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엔트로피 감소 법칙은 틀렸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그것이 연력학 제2 법칙. 맞아요. 그 공간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연력학 제2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가 새롭게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반대잖아요. 반대. 엔트로피 감소 법칙이 성립을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을 공간은 물질의 세상이죠. 반공간은 반물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입자의 세상이죠. 반입자가 뭐냐? 물질의 황금의 반대가 뭡니까? 황금의 반대. 공기? 황금의 반대가 공기가 아니죠. 황금도 물질이고 공기도 물질입니다. 황금에 진짜 완벽하게 반대하는 건 정보죠. 정보. 황금하고 정보하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즉 수직 방향이죠. 수직이죠. 수직. X축, Y축은 전혀 수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황금은 정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는 황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수직이니까 서로. 완벽하게.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간은 반공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잖아요.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리의 세상. 물리학. 이쪽을 해석하는 것이 종교학. 물리학과 종교학은 전혀 반대죠. 서로 지가 맞다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고 있죠. 당연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결코 융합이 안 되죠.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으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질의 세상에서는 제가 황금을 증가시켜야 재산이 증가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반물질의 세상에서는. 반공간의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반공간의 세상에서도 황금을 증가시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황금은 물질의 세상이에요. 반공간은 정보자 정보. 반입자를 증가시켜야 재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반입자가 바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황금을 많이 가지셨던 분, 모으셨던 분, 그 황금, 죽어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에서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켜야죠. 황금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반공간에서는 정보를 증가시켜야죠. 정보를. 그럼 정보는 정보양. 정보양은 지식이죠. 지식.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있고요. 참되지 않은 지식이 있죠. 도둑. 도둑질도 배워야죠. 배워야지 도둑질을 하죠. 배운다. 지식 아닙니까? 도둑질 지식. 도둑질 지식은 비참이죠. 비질이죠. 그래서 지식도 지식은 양이 뜻하고요. 참된 지식. 질. 그게 뭡니까? 사랑의 지식. 지식 정보. 정보. 사랑의 정보. 인내의 정보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우리 세상에서는 황금의 재산이에요. 황금이. 쓰레기가 폐기물은. 쓰레기가 폐기물인 거죠. 그럼 저쪽 세상에서는 권력, 폭력. 우리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쪽 세상에서는 반공간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쓰레기냐? 자연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모여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모여들어요. 그런데 더 모여들려면 사랑의 정보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자연적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정보가. 정보가 자연적으로 모여든다. 재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맞죠? 권력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는 정보. 원래 자연적으로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는데 그 정보가 자연적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정보를 부시는 거잖아요. 권력과 폭력은 부시는 거 아닙니까? 약탈하는 거잖아요. 막 때리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모여들려고 하는데 막 때려. 그럼 부셔지죠. 정보가 부셔진다. 정보가 조각난다. 이건 정보가 모여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랑과 인내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공간에 살고 있죠. 공간에 뭐가 중요하다. 재산을 모으십시오. 재산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인슨타인의 우주상수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정보가. 그걸 종교용어로 영혼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황금 재산이 엄청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사랑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조금씩 사랑과 인내로 바꾸라는 겁니다. 재산을. 재산을 어떻게 사랑과 인내로 바꾸니까? 바꾸는 방법 많죠.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부가 호구 기부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부가 있고요. 내가 직접 불우한 주의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직접 통닭 두 마리 사가지고 거기 아동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통닭 두 마리 사들고 소년 가장 거기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통닭 두 마리 재산을 사랑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반공간에서 계속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거죠. 황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죠. 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면 또 황금이 모여들어요. 사기를 치면 황금이 모여들죠. 안 걸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각나게 됩니다. 분열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 재산을 사랑과 인내로 지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야 한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는 이제 부록 29번 사후세계 임사체험 정상체험 시뮬레이션 우주론 임사체험 꿈이 뭐냐. 정보,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또 이거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 철학에 해당이 되죠. 등에서 많은 동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럴 듯한데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뭐냐고요. 공간이. 이거는 반공간에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러면 먼저 공간이 먼저부터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 빅뱅 때 공간이 한번 접혀가지고 공간이 탄생을 했고요. 안신타인의 우주상수 37.2억 년 전에 반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반공간. 육체죠. 육체의 물질이죠. 육체의 물질과 영혼, 정보. 영혼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영혼이 무슨 물체는 아니죠. 사실 육체의 물질과 영혼, 정보. 육체의 물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공간 여기에. 영혼, 정보는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양자얽힘. 브록 52번. 인생정보 진화론. 이게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이것이 육체, 물질. 이것이 영혼, 정보, 공간, 반공간. 거기서 사후세계가 뭔지, 인사체험이 뭔지. 신기, 점을 어떻게 치냐. 무당팔자, 유체이탈, 체면, 전생체험, 윤회가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죽음이 뭔지. 등등.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